HD 현대마린 솔루션 측이 기업가치 고평가, 오버행, 중복 상장 등 상장과 관련해 제기된 여러 우려에 대해 선을 그었습니다. 기업가치 고평가 의견에 대해 성기종 HD 현대마린 솔루션 상무이사는 회사의 고성장성과 고수익성, 안정성, 경쟁 우위 등을 따지면 비교기업보다 프리미엄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정혁 HD 현대마린 솔루션 CFO 역시 현재 해외 수요 예측을 진행 중인데 특별히 기업가치 고평가에 대한 논란은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버행 우려에 대해서는 시장의 충격을 주제하는 선에서 자금 회수를 할 수 있도록 KKR과 소통을 이어갈 것이라며 HD 현대는 고배당 회사이기 때문에 6개월 락업 이후에도 지분을 내놓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이기동 HD 현대마린 솔루션 사장은 말했습니다. 또 이번 상장을 통해 G조사의 지분가치 상승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중복 상장 논란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습니다.